안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친하지 않아도 편하지 않아도 항상 묵묵히 자기를 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. 그분들에게 사회를 보내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 기억에 남는 동지들 얘기를 드리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마음을 진짜 호흡 마음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해결한다면 그 일이 해결한 뒤에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너무 허탈해져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.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